안녕하십니까 헬로 EPS입니다. 당신은 EPS 토픽을 합격하고 싶나요? 당신이 EPS 토픽을 합격하고 싶다면 당신이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. 첫째, 당신은 2000개의 단어를 외워야 합니다. 둘째, 당신은 100개의 문법을 외워야 합니다. 셋째, 당신은 1200개의 문장을 외워야 합니다. 당신이 헬로 EPS가 요구하는 3가지를 지킨다면 당신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. 2018년 기준으로 53,855명이 합격했습니다. 당신은 합격한 53,855명이 될 수 있습니다. 시험이 어려워도 합격할 사람은 합격합니다. 헬로 EPS는 당신이 합격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.